어머니 어머님 너 그때 네 얼굴에 이 상처 그거 네가 그런 거지 네 자작극이지?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님이 그러신 거잖아요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내가 언제 그랬어? 내가 언제 그래놓고 나한테 사과를 받아쳐먹어? 내가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눈이 안 풀려 내가 내 새끼 앞에서 니년한테 사과한 거 생각하면 보장육부가 니틀이야 어떻게 해? 내 새끼 앞에서 내가 너한테 머리를 조아리게 만들어 어? 꺼니라도 사라지지도 않고 이 똥 같냐 이 질기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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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러지셨어요! 어머니!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! 어머니! 무슨 얘기야! 무슨 얘기야! 어머니! 세상에! 아이고, 청자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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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차려! 청자야! 정신 차려! 왜, 왜 이래! 얘 왜 이래! 어머니! 어머니! 괜찮으세요? 청자야! 정신 들어! 병원 가야겠다! 응? 청자야! 아니야, 괜찮아! 아, 엄마! 아유! 요즘 유행하나 고지방 다이어트를 했더니 아유, 살짝 어지러워서 다이어트?! 아유, 난 놀랐잖아! 엄마! 아유, 나 물 좀 줘! 그래, 알았어, 알았어! 아유, 세상에! 아무 wissen. 어머니, 정말 괜찮으세요? 하유! 나가, 내 집에서 당장 사라져! 하유! 어머니. 저 살아서는 절대 이 집에서 안나갈거에요. 이 독한 녀석이 뻔한 녀석이. 그래 어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. 어지러워.